안녕 세상 산의 맛상 끝나고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최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큰 행복이 뭔지 아세요? 바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분 좋은 이야기 도란도란 나누는 게 저의 제일 큰 행복인데요 이제 곧 우리 최상과 제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 약속 잊지 않으셨죠? 여러분과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꽤나 있거든요 이게 뭔지는 직접 그날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그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케이블콜을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보고 싶은 마음 꾹꾹꾹꾹 눌러 담아서 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 금방 만나요 보고 싶었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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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